랜드로버 코리아가 지난 7월 출시한 디스커버리 3의 사전 예약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달 안에 디스커버리 3를 구매 계약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계약 고객 모두에게 최첨단 내비게이션과 1년간 위성 DMV 수신 서비스 제공 등 300만원 이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10만km까지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사이드 스텝 사이드 몰딩 램프 가드 등 300만원 상당의 순정 액세서리 팩도 무료로 장착해준다. 랜드로버 코리아의 예약님 대표는 디스커버리 3룸 국내 출시 이전의 예약 판매에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는 성공적인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랜드로버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랜드로버 코리아의 예약 판매자 랜드로버 코리아의 예약 판매자